위대한 대수의 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오버 라지 남벌시 서울시민들이 있고 모집단입니다 서울시민들에서 두 집단으로 표본집단이 추출됩니다 표본집단 1은 사전투표 득표율 사전투표그룹 그 다음에 표본집단 1은 당일투표그룹입니다 선거는 수만의 수십만 정도의 표본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집단의 특성과 당일투표그룹의 특성과 사전투표그룹의 특성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됩니다 갖거나 아주 건수한 차이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현대사회과학이 가능하고 자연과학이 가능하고 공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통령도 국정지지도 조사할 때 표본수가 천개나 천세개나 천여덟개 정도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비용이 많이 드니까 몇만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공병호 tv에 설문조사하게 되면 7만 8만 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엄청나게 정밀도가 높은 겁니다 10배 정도의 표본을 쓴 겁니다 선거는 무진장 뭡니까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모집단과 사전투표그룹과 당일투표그룹의 후보자별 득표율을 거의 일치해야 됩니다 그거는 그냥 과학입니다 과학 딴 게 아니고 엑셀을 오랫동안 여러분들 해오신 신민기역님의 분석을 또 보내주셨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대수의 법칙 공직선거의 경우는 표본수가 크기 때문에 특정 후보에 대한 사전투표 지도 혹은 득표율과 당일투표 지도 혹은 득표율은 같거나 비슷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았는데 이런 것을 다 모른 채 하고 하니까 어쩌면 참 때로는 기가 찬 거죠 엑셀경력 30년의 시민이 보낸 자료는 서대문갑을 한번 예를 들어서 보내줬습니다 서대문갑에는 우상우 민주당 의원 비상대책위원장을 하셨죠 미래통합당의 이성은 후보 이렇게 해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우상우 민주당 서대문갑은 플러스 11.4%입니다 이건 사실 나올 수가 없는 수치입니다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뭡니까 사전투표에 손을 심하게 썼다는 거죠 미래통합당의 이성은 후보는 마이너스 10.2%입니다 이건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게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우 민주당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48%입니다 그런데 사전투표 득표율은 얼마나 됩니까 60% 가까이 됩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대수의 법칙을 그대로 위반한 사례입니다 당일투표율이 여러분들 48%인데 사전투표율이 어떻게 60% 가까이 나옵니까 이성은 후보는 당일투표율이 46.5%인데 사전투표율이 36%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 경력을 많이 갖고 있는 신빈군께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수의 법칙을 위반했다 대수의 법칙을 두 경우다 다 대수의 법칙이 위반된 경우다 대수의 법칙이 위반됐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에서 사전투표 손을 대했기 때문에 대수의 법칙이 위반된 겁니다 0에서 3% 나와야 될 값이 11.4 마이너스 10.2가 나오는 것은 이 앞부분 사전투표 득표율에 손을 대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반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 누구를 봐주고 봐주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께서 말씀하신 것이 서울 전이 지역 49개 투표소는 모두 다 대수의 법칙을 100% 위반했습니다 모두 다 여러분들 위반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 여름 서울의 4.15 총선에 모든 지역구는 사전투표를 주물럭주물럭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의 법칙을 100% 위반했다는 겁니다 모든 지역이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엉망이 나오는 겁니다 당일 투표 기준으로 보면 더불어미당이 32석 미래통합당이 7석을 차지해야 되는데 사전투표에 손을 써놓으니까 발표한 당선자 수를 보면 40대 9로 바뀐 겁니다 최소한 11석 이상 정도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숫자가 누구한테 이렇게 인정사정 볼 거 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숫자가 저는 이렇게 감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그냥 그래도 젊은 날 이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이게 왜 문제인지 지금까지 일어난 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일어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검찰에서 이런 소위 정검을 해서 배춘잎 사전투표지라든지 자석 투표지, 본드가 붙은 투표지,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그런 투표지처럼 재검표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미 다 보관되어 있는 것이 로그 서브 기록들은 다 인멸이 됐지만 그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공식적으로 변별하기 위해서 사용한 거소선상, 제외국민, 관외사전투표, 동별관외사전투표와 당일투표특표이란 자료가 고스란히 지금 남아있고 그것을 재야전문가가 2017년 대선, 2017년 여러분들 20대 총선 그리고 모든 2022년도에 대통령선거하고 지방선거까지 분석을 마쳐놨기 때문에 이 자료를 그냥 갖고 이번 선거에 시비, 옳고 그름을 가려서 다시는 이런 소위 대수의 법칙을 위반해 가지고 사전투표에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현대국가의 위상에 맞는 일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혹시 이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근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보시게 되면 이게 젊은 애들이 그냥 주장하는 철없는 주장이 아니고 나이를 그래도 좀 먹고 가방끈도 제법 길고 반듯하게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분석을 재야전문가 분석을 잘 가공해서 전달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말 편익균이라든지 사적이게 관계없이 잘 수용해 가지고 나라가 이제 더 이상 이런 선거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고 근심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자료를 제공한 엑셀 경력 30년의 시민지님 시민지님 분석에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